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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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os을 보면 이렇게 보수와 함께 피로 제거 디스트릿 A라는 회사가 호주 분이신 디자이너 분이시고 본인이 가구를 만들어서 넣기 시작하는 가구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넘어가면? 근데 나무 같아 보여요. 네. 그럼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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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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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건 꼭 사고 싶다. 이런 건 꼭 사고 싶다. 아까 그 의자가 아름아름하긴 한데 뭔가 또 집에다 놨을 때 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가구나 이런 것들은 먼저 가서 딱 보이는 대로 사면 안 돼요. 맞아요. 항상 그런 실수를 하고 오늘 마음에 들어도 사이즈랑 이거 체크하고 막상 집에 갔다 놓으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오늘 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이즈를 대보고 그리고 컬러랑 우리 집은 그리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구랑 이걸 매칭하고 해야지 쓸 수가 없지 그냥 내가 와서 사고 싶다. 꼭 후회를 한다는 거. 중부단방으로 안 어울려. 그쵸. 넥스매치는 잘 어울려야 돼요. 응. 너무 감사해요. 오늘 설문도 너무 잘해주시고 같이 쇼핑하니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보내신이 올라가는 느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